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듈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듈의 소비자들에게 부품으로 사용할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해 봅시다 저는 프로듀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렉토리를 패키지이다 라고 노드.js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때는 npm, ini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키지.json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첫 번째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적당한 이름을 여러분이 지시면 되는데요 이때의 이름을 예를 들면 인사를 하는 앱을 만든다 hi 라고 하면 hi가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다가 이런 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붙여줘요 스코프는 이제 범위라는 뜻인데 egoing 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패키지의 이름인 h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egoing 이라는 스코프 안에 있는 hi 라는 똑같은 패키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름의 중복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스코프는 자기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 굉장히 큰 앱이라면 그 앱의 이름이고 그 뒤에 이제 작은 이름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큰 트랙 카테고리를 골뱅이를 붙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egoing 이라는 스코프에 hi 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버전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완전히 초기 단계니까 0.001로 할까요? 자 이거 본문에는 얘가 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 엔트리 포인트는 우리의 패키지를 다른 사람이 부품으로 갖다 쓸 때 어떤 파일의 내용을 입구 파일로 해서 사용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엔트리 포인트예요 자 저는 보통은 index.js를 많이 하지만 저는 main.js로 일부로 다루게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커맨드는 상관없고요 git repository 이런 것들은 입력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es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패키지.json이라는 파일이 생기고 잘 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json의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패키지의 실제 내용을 작성을 해나가야죠 그때의 main의 이름이 main.js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과 똑같은 이름인 main.js라는 이름의 파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삿말을 담고 있는 앱을 만들고 싶잖아요 한국어로는 안녕이고요 영어로는 hi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패키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export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module.export.sus는 얘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 main.js를 required 했을 때 export 뒤쪽에 있는 값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앱을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